자 방송은 30분만 더 해보죠 턴 넘기겠습니다 칸타브리가 좀 나대네요? 저거는 근데 일단 두죠 칸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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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유를 털었고 잘 잔 어어어어어 쟨 브리간티오만에 들어가주고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쟨 자 딘미디 털었고요 자 요군단 증원해줍니다 자 요군단 증원해줍니다 칸타브리 주력은 지금 카르타모 쪽으로 갔어요. 칸타브리 주력은 죽을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쟤는 시르타 쪽으로 갑니다 쟤는 통진하고 요기 요거 취소해주고 요걸로 징집해줍니다 때가 있는 법이죠 자 턴 넘기구요 쟤는 시르타 쪽으로 갑니다 제주도네 가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문의 유리자 에보나, 봐주시자들 이 여객이 마치고 재야 Old Dead 자 라킬로는 털었구요 타라코넨지스의 반란 터질거고 자 사군토치입니다. 사군토 먹었습니다. 자 터넨입니다. 자 발란은 이 보시메에 터졌고요 여기는 예상대로 아라킬룸이 터졌고 아라킬룸이 터졌어요 노만티아의 적을 노만티아를 먹어줘야 되는데 노만티아를 먹고요 그러면은 칸타브린 이제 군 거점이 없게 됩니다 편한 방법이죠 디미디 탈환하고 그 다음에 이보심은 자 얘를 보내줍니다 다 플러스네 나쁘지 않네 그죠 턴 넘깁니다 question 오우우우우웅 우우우우웅 와우우우우웅 글쎄 자 이 모심에 있는 애들은 한 턴 더 두고요 얘들은 이제 북쪽으로 하면 바로 옥타비아노스에요 자 일단 이 모심에 한 턴 더 줍시다 턴 넘깁니다 2호 레발란 터졌고요 2호 레발란 터졌습니다 3호 레발란 터졌습니다 2호 레발란 터졌습니다 2호 레발란 터졌습니다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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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발란 터졌습니다 4호 레발란 터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굿을 지지 못한다고 이국에! 가을! 가을! 파란is! 그리워! 야! 파이팅! 계속 움직여! 자 옥타비아노스하고도 싸워야죠 자 턴너 옮기구요 저 여기 백업하네 저거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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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what do you want? i live to serve the people let them count our path is locked thirsty for battle 항마는 남겨두죠 none shall pass 해군 터졌네요 저 원래 이베리아는 다 평정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말하세요 내가 왜 저것만 맞고 휘저니스가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요 그냥 손가락이 미끄러졌어요 턴넘깁니다 칭령 내릴 수 있네요 끝까지 타라코넨시스에서 발란 터질 것 같은데 타라코넨시스에서 발란 터질 것 같은데 타라코넨시스에서 발란 터질 것 같아요 자 톨러 잡으시고요 타라코넨시스에서 발란 터질 것 같아요 타라코넨시스에서 발란 터질 것 같아요 타라코넨시스에서 발란 터질 것 같아요 자 타라코넨시스에다가 군대 하나 만들어줍니다 타라코넨시스에서 발란 터질 것 같아요 타라코넨시스에서 발란 터질 것 같아요 자 타라코넨시스에서 발란 터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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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코에 어... 지금 주는군이 없구나 타라코에 어... 타라코에 어... 타라코에 어... 타라코에 어... 전투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전투지구독 타라코에 어... 전쟁의 전쟁을 쥐고 있습니다. 전쟁의 전쟁을 쥐고 있습니다. 손 잘때는 잡아도 얘들은 못잡을거 아냐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거 내 생각에 만약에 이걸 이기려 그러면은 사다리 들고 있던 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사다리 들고 있던 놈을 처리하기 전에 다른 놈들이 붙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로드합시다 도전 저녁 자, 또 타라코이드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죠. 아까하고 똑같은 구성입니다. 자, 어제 그 오우 워식이 고분이 나한테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운명이 얘기했었는데 난 잘 모르겠어 이걸 막을 수 있는건지. 자, 또 타라코이드어졌습니다. 우리 전쟁이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또 타락구이 생겼네요. 또 아까 같은 명종인데. 만약에 성 안에서 막으면 어떨까? 성 안에서 그냥... 한번 해볼까요? 성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성문 안 열어주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탑이 그럼 쏴주긴 할 텐데... 탑이 충분하게 잡을 수 있을까? 헬로우. 탑이 일단은... 우리의 전쟁은 위협에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병이 이래 돈자되가지고 돌격력을 잃고 보병하고 싸우면 이건 진거 아닐까요? 당해지겠지. 스쿠타리가 한 부대만 있었어도 이건 이길 것 같은데. 아니면 기왕 추하게 하는 거. 기왕 추하게 하는 거 좀 변화를 한번 줘보죠. 자, 빠른 저장 욕을 불러옵니다. 자, 빠른 저장 욕을 불러옵니다. 자, 빠른 저장 욕을 불러옵니다. 자, 보병들이랑 바꿔봤습니다. 아이씨, 근데 이번엔 적이 생기네요. 자, 다시 해보죠. 이왕 추하게 하는 거 끝까지 추하게 합시다. 지금 와서 정정당당히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겠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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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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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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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자, 또 불러와보죠. 또 왼쪽이 생겼죠.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자, 또 여기 생겼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죽어도 여긴 안 생기네. 죽어도 알아, 킬을면 안 생겨. 또 여기 생겼네요. 그냥 가보죠, 뭐. 주둔군이 없는 것보단 저게 낫겠죠 자 이제 그게 생겼어요 이제 이제서야 주둔군이 생겼고 자 2홀에 있는 애들은 디미디 다시 탈환합니다 쟤는 브리간티움으로 하고 자 나르보 치고요 마실리아의 신생군단이 하나 보이네요 쟤들 북진해 보고 나이트봇이 열일하네요 디미디에서 나와줍니다 터넘깁니다 한 터만 더 해줄게요 아임쏠리 데드 워젠트 마이 윌 나이트봇이 터넘깁니다 터넘깁니다 짱 자 마실리아 터로 꾀 아임쏠로 꾀 자 이런식으로 매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죠 기근이죠 브리간티움에 저 반란군이 생겨있거든 저거를 막아야 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번째는 그냥 용병을 고용해서 조지는거 이번 턴에 조지는거 두번째는 브리간티워만이 들어가서 이제 격이는거 근데 브리간티워만이 들어가서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잖아 지금 상태로 덤비면 당연히 이길텐데 어 아 미안합니다 저게 보병이라서 그게 안되네요 사거리가 안되네요 만약에 고용할려 그러면 기병을 고용해야겠네 고용해야겠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5 4 10 10 각 10 11 10 12 hair 14 150 30 자, 요 세 부대는 안되네요. 저 성도가 Jeśli behaviors 인도가가의 수많은 스프라니스입니다! 공은 죽음قول이예요! 성도시락! 도망쓸 때 없이 엄청 썩고 자 징집해주고 얘는 2월 북단에 이렇게 배치합니다 기근이면 항만을 부숴야 되는데 항만을 부수고 싶진 않거든요 아 요지형을 면세해주면은 일단 응급조치는 되겠죠 자 오늘 요까지 하겠습니다 저래 어제 카라케네로 하다가 실패하고 충격받고 다른 팩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